제가 지금 자고 일어나면은 빨리 못 깨요. 아, 시간이 좀 오래가면은. 어제 한잔 하신 건 아니시죠? 아, 약간 부어서. 어휴, 내 얼굴이 다 아프다. 아휴. 아휴. 오, 그거 빨개신 거 봐. 너무 세게 해가지고. 근데 물 세안이 좋은데 저렇게 비비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. 왜냐면 다 상하니까. 오, 집이. 우와. 집 진짜 깔끔하다. 처음에 원룸으로 6.5년 정도를 원룸에서 살고요. 투룸으로 가서 한 1년 8개월을 살고요. 조금 큰 데로 가서요. 2년을 살고요. 또 한 3년을 살고요. 아휴, 디테일하게 하시네. 네, 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. 일단은 바닥이 나무 색깔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블랙이랑. 블랙을 좋아하나 봐요. 네, 네. 나무 톤으로, 우드 톤으로. 바닥과 마쳤구나. 되게 깔끔하고 예쁘다. 본인이 다 정리정돈 하시고. 우와. 우와.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. 그냥 원룸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아무리 치워도 좀 잘 정리되고 이제 않았던. 아무래도. 그런 것들이 꾸준히 쌓이면서 이제 조금 류진이 맨은 이제 정리가 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. 피규어도 어마어마하게. 피규어를 좋아하시는구나.